셀프 헤어 매일 아침 왁스를 바르는 장매 지금 이곳은 공항 제가 지금 필리핀 출장을 가는데 제가 미미샤벨의 얼굴 미미샤벨의 서비스 매니저로서 너무.. 굉장히 귀여운 눈매이신데? 아 정말요? 어때? 잠깐! 잠깐! 글로벌 손님들에게 헤드릴메이크업을 미리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메이크업 박스도 이렇게 바깥 풍경 인서트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액체계리 기억하겠지? 오이! 이놈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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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Q. 우리의 CEO 에이트로피의 멤버 승다이형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boy band 우리의 첫 boy band 네, 첫 generation 뭐하는 거야? 나 갑자기... 나 놓고 힘들어 Boyband PH 근데? 네 오, 멋있네 제가 아까 봤어요. 노래도 기다려주세요 진짜? 어? 노래 한 번 들어볼 수 있나? 어? 갑자기? 이런 게 갑자기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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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E. 스파 하세요 어서 깊는 나듬아 보았던 게 원한 몬 아아... 아아... Thank you Thank you 아니, 사실 너무 인물들이 좋았다 보니까 네 시작을 그럼 해볼게요 많이 긴장한 모습인데, 괜찮아? 네,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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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J.O.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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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ahor Ca tub How do I? 21 Oh, 21 에 새uais I'm 21 Х этого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거 자, 그럼 오늘 다 этот 선생님이 선보일 메이크업은 어떤 메이크업이죠?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K뷰티를 알리러 왔으니까 K스타일 베이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오늘 드라마 촬영이 있다고 해서 실험적인 거는 못 할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이 있는데 오늘 다라쌤이 드디어 데뷔네요 사실 그때 화보도 모델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실질적으로 연예인들 방송을 하는데 이제 우리 다라쌤이 메이크업을 해주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또 고객님들에게 음료 서비스가 지금 잠깐만 우리 카메라는 이건 아니잖아 음료 서비스 네 저기 차 켜는데 이걸로 음료 타고 수고지를 할까요? 이걸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o? 형수 형이 딱 떠올라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그리고 립을 요즘 한국 아이돌들은 컬러풀한 거 바르거든요 그치 그치 이러면서 약간 오렌지빛이 있어요 아 크다 그렇게 그냥 뭐 사실 이게 뭐 최고긴 한데 근데 눈썹이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사실 섀도우 뭐 이런 것보다 이 눈썹이 여자도 이렇게 어떻게 미느냐에 따라서 고민하고 너무 잘 변신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내 새끼들 감독이 연기 지도를 한다 감독이 연기 지도를 한다 신맛이 해주십시오 짱매씨 진짜 맛있어요 오 짱매가 인정하면 끝인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짱매가 음식계의 테디오빠거든요 감독도 만족한 눈치다 이거 다 먹었어요 여기 앉아서 보세요 한 끼 한 번 쳐가네 어떻게 나왔어? 한국의 짱매가? 아니 이거 봐 조금 커요 요만하대 이번에 앨범 나왔거든요 이 친구들 두 번째 앨범 이따가 봐야지 메세지들 네 쌀쌀 Mechanism 베이줄 orth모습 없어 오 dit 너무 감사합니다 드neck 계짱하고 도리묵 포인트만 줘서 케이팝 룩을 완성해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망고 스팟. 지금 미미샵 식구들에 성인을 사랑합니다. 미미샵 식구들. 이곳은 따가히 따위에 깔라만시 동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제가 우리 미미샵 식구들을 위한 깔라만시 파우더랑 노니 주스를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제가 항상 사가지고 샵에서 타드리는 이거네 노니 주스. 노니 주스. 유아 방지. 이게 노니가 건강에 되게 좋아가지고 염증에도 좋아서요. 제 지인분 부모니가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드리면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 우와 되게 많다. 우와 콜라겐 크림. 아 노니 비누. 어? 깔라만시 비누? 나도 다 사고 싶은데 이거 타지. 아 노니 비누와 깔라만시 비누. 장난 아닌데? 잠깐만. 친구들 선불 많이 했으니까 한국에서 만나요. 땡슈. 우유. 오이. 제가 삶은 아기. 하루 이리 보니. 아무튼. 우리가 잘 모르게 될 수 있도록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